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명호 tv의 공평호입니다. 4월 2일부터는 일체의 공식적인 그런 보궐선거를 앞둔 여론조사가 불가능해집니다. 여론조사 공표금지 직전에 실시된 각 언론사의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리서치 입소서 한국 리서치가 3월 31일 날 방송 3사의 의뢰를 받아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격차가 22.3%포인트입니다. 오세훈 후보가 50.5%포인트 박영선 후보가 28.2%포인트 격차 22.3%포인트입니다. 표본 크기는 1000명 참고로 1차 여론조사가 실시됐던 3월 20일부터 3월 21일 같은 여론조사 기관들의 발표는 격차가 16.6%포인트였습니다. 학대가 된 셈입니다. 다음은 중앙일보가 의뢰해서 입소서가 3월 30일부터 31사의 양일간에 걸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격차는 14.7%포인트, 오세훈 후보 50.4%, 박영선 후보 35.7%입니다. 표본 크기는 1000명이었습니다. 참고로 같은 여론조사 기관에 실시한 1차 여론조사안은 3월 5일부터 6일까지 실시됐고 당시는 건수한 격차인 3.7%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확대되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3월 26일부터 27일 사이에 한국경제신문의 의뢰에서 입소서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격차가 15.7%포인트였습니다. 오세훈 후보 50.5%, 박영선 후보 34.8%입니다. 표본 크기는 800명입니다. 표본 조사의 샘플 수가 1000개 내외이고 그리고 격차가 15에서 20%가 난다는 것은 오차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3월 중순 이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가 일정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면 그러면 대략 이번 보궐선거 결과를 누구든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15년간 서울시장에 당선된 사람은 대부분이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승리한 사람이 대부분 서울시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우시했던 후보가 실제 서울시장 자리에 올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신문이 조사한 검색량, 단어 검색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글 트렌드나 네이버 트렌드를 분석해 보게 되면 3월 기간 내내 며칠을 빼고는 모두 다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를 앞지르고 있는 그런 추세선이 또 뚜렷합니다. 특히 엎치락디치락을 반복하던 종전과 달리 최근 오세훈 후보의 우세가 뚜렷한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그런 지지율 격차와 트렌드를 염두에 두면 여론조사 결과대로 투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양당 후보의 속내는 어떤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마지막 순간까지 투표장에 나가서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월 1일 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중에 선거 정직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투표 시스템을 믿고 되는 대로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고 또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서울 노원구 유세에서 사전투표에 대해서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 모두가 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으면 참여해달라 이렇게 사전투표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명망가들 이렇게 이미 정치권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의 주장과 달리 보궐선거와 관련된 직접 간접으로 연결된 방송이 나가고 나면 의견을 남기는 분들 가운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선거의 정직성과 투명성과 객관성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와 근심을 표명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또한 보궐선거는 전통적으로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선거에 비해서 선거 참여도가 낮은 것도 한 가지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론조사라는 것 대부분 표본 수가 한 천 개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여론조사라는 것은 대부분 과학으로 관주가 됩니다. 과연 이번의 보궐선거가 과학에 부합되는 또 과학에 적합한 또 과학이 예상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지 관심을 갖고 우리 모두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거라는 것은 아무리 과학이 증거를 하더라도 결국은 뚜껑을 열어서 표를 개수한 끝에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의 마지막까지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부분 선거 결과의 예측이나 전망이라는 것은 정직한 여론조사 결과가 지시하는 대로 대부분 나오는 것이 통념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우리를 불식하고 이번에는 정직한 여론조사에 걸맞는 그런 선거 결과가 나올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